버그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버그 리포트는 여러분들의 시청자들의 제보로 인해서 시작합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버그 전혜민님의 제보입니다 자 라이트닝까지 떨어지고 파이어볼이 빵 어 뭐죠 경기가 계속 진행돼요 어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무승부 버그입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김규미님의 제보입니다 두번째 제보죠 이번에는 어떤 제보일까요 삼총사가구요 메가미니언도 가구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배경이 왠지 탐나무같지 않습니까 어 네 탐나무 삼총사가 얼총사가 앞에 있었으면 불가고 얼총이 붙어야 맞다 얼음정면이 띔띠기라고 할까요 자 마지막 영상 자 둘이 있네요 과연 어떤 보상일까요 어떤 제보일까요 자 굉장히 전투가 일어나고 있죠 아차 다시 들어가구요 어 네 빠여보이고 홀라이더 기숙 잘 찌우고 있구요 서로 잘 막고 얼음골렘도 막으면서 상대방 하하 해주고 보울러 자 메가미니언 자 60초 남았는데요 자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자 모화지님께서 4배속에서 이제 알아서 시간 조절 해주셨어요 이제 곧 나온다는 얘기죠 과연 뭐가 나올까요 불인데요 자 지금 인펠로드 드래곤 두 마리에 파이어볼 오 피가 한다네요 여러분들의 버그 리포트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엔젤이 되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은 아래 메일 김성택 고객인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